전국에 의심 메가스터디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무스와 만개의 전략 장영진입니다. 사물학평을 마무리 지었고 그리고 이제 4월입니다. 4월이죠. 4월부터가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하려 합니다.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시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면밀하게 패배의 원인을 짚어보았을 때 그때였구나라는 회한이 밀려들 것이고 골든타임을 내 손에 쥐면 내가 승리적으로 입시를 마무리한 가장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저때였구나라는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 어떤 승리적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진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뭐랄까요? 그만큼 또 값지기도 한 거죠. 고3 학생 여러분들은 고3 학생 여러분들은 내신이 코앞에 다가올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나의 수능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N수를 이제 막 시작한 학생들은 정신없이 문제를 풀기 바쁠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 한 것 같기도 하고 시작한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마구마구 생겨난 테니까요. 여러분,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은 이미 누차례, 여러 차례 강조해 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포착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골든타임이고 모두가 똑같은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고 나한테 필요한 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정말 힘들 수도 있고 진짜 시간이 쫓겨서 아니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뭔가 여러모로 힘든 시기지만 승리적으로 한번 보내봅시다. 여러분 곁에 선생님이 항상 하겠습니다. 코어 기출과 뼈대 형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말이 좀 어렵죠. 코어 기출. 선생님 퀘스트를 보거나 자주 받거나 아니면 커리어를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코어 기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선생님이 2월에 우리에게는 70개의 기출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것이 예시문항부터 재작년 6구 수능 작년 6구 수능까지 해서 7번의 시험 7번의 시험을 통해서 70문항에 4점 기출이 생겼습니다. 이건 그냥 그냥 4점 문항이 아니고 이거 뭐 다 킬러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준 킬러도 아니고 허나 공통과목에 어떻게 변별력을 줄 것이냐를 기출이 별로 없는 상태니까 정말 고심에서 현재의 현재의 수능의 틀을 짜기 위해서 틀을 짜오면서 출제한 70문항이에요. 정말 중요한 70문항입니다. 이걸 코어 기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코어 기출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잡아야 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코어 기출 70개만 팍팍 풀면 되죠. 안 되죠. 연습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코어 기출을 코어 기출을 중심으로 이게 코어죠. 코어 이렇게 확장적 학습을 해나가자가 선생님의 전략이죠. 뼈대를 형성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각자 얼만큼의 어떤 방식의 실력을 뼈대를 형성했는가는 다르겠죠. 비교지은 언제나 나여야지 작년에 나 올 초에 나 그리고 이제 3월까지를 지나온 나 그리고 이제 5월까지를 지나고 6평을 맞이하는 나 이 각각의 구간마다 내가 성장해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옆에 친구가 제가 평균은 물론 중요해요. 올해 수험생들의 평균이 어떠한가를 알면 야 이거 정말 해볼만한가 아니면 좀 빡빡한가를 느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번 3월 학평 결과를 보면 빡빡하지 않아요. 전국이 우리 수험생들 학습력이 좋지 않아요. 기회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교 기준은 언제나 시기별 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코어 기출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드릴 거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것에 확장해 나가는 학습 엔제도 막 그냥 막 엔제 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코어 기출이 탁탁 이렇게 코어 기출이 몸에 탁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의 방향성이다 알고 연습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엔제를 하셔야죠. 무작정 엔제부터 풀면 정말 나중에 더 불안해질 겁니다. 코어 기출에 대해서 다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수로그 함수 6개 대단원이잖아요. 공통과목 6개 대단원 지수로그 함수 다음은 통합 성격이 강해졌고요. 그것은 지수로그 함수에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로그의 정의 계산 정수조건과의 통합 이런 게 굉장히 2차 함수와의 통합 이런 게 강화되고 출제되었고요. 그래프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점을 알고 과거 기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기출급의 문항들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래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지수로그 함수는 과거 기출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어서 공부하기는 좀 편합니다. 삼각함수는 이제 3년 차이기 때문에 안 봐줄 거예요. 좀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사인, 코사인도 좀 소소하게 나왔어요. 그동안 강화될 가능성 충분하고요. 그래프 나오면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정의와 성질까지 빼먹지 말고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할지 가장 막막할 챕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윤곽이 잘 안 드러나고 있어서 방심 금지입니다. 수열은 발견적 추론의 운항의 시대죠. 15번에 연속적으로 이번 학평도 그랬고 6평, 9평 수능만 쳐도 작년 내리 3번 재작년 9평 이렇게 15번에 수열의 발견적 추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공부를 시작해야 되죠. 당장 맞추고 쉽지 않아요. 저 옛날 킬러랑 달리 다른 선행가고 별로 필요 없이 열심히 기출 풀고 추가 학습 하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왜 안하나 몰라. 정수조건은 곳곳에서 강화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수열에서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자연수정수조건을 열심히 따로 연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걸 좀 강하게 트레이닝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수원수트 전범위에 걸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코어 기출들이 보여주고 있는 면면을 단원별로의 특징을 기출 학습이 효과가 있을까를 적극 고려하면서 판단한 방향성입니다. 이에 맞춰서 훈련하자. 이거죠. 굉장히 그냥 산발적으로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풀고 나서 내가 어떤 주제로 공부했는지 스스로 해명이 잘 안되고 심지어 N제 출제를 원제로 펴낸 분들조차 이것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출제했고 어떤 학습효과가 있을 것이며 기출과의 연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잘 안 하잖아요. 정리가 잘 안 돼서 안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수어는 이런 관점에서 공부합시다. 수2입니다. 수2는 함수의 극한이 강한 조건으로 전단원 통합이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2는 함수의 극한 리미트 표현이 극한일 수도 있고 미분계수일 수도 있고 도함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겉모습으로 봐서는 이게 연속 극한인지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미분계수 쪽으로 해석으로 넘어가야 하는 건 이제 구별이 잘 안 되고 뭔가 그냥 극한이 나오면 좀 불편하고 좀 쫄리고 이런 이런 느낌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함수의 극한 단원이 곳곳에서 통합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점을 이해하고 그걸 해석력을 높여야 됩니다. 전형적인 조건의 문제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미분은 3,4차 함수의 성질을 기본으로 해서 그 소재적 성질들이 있거든 그것이 나형 기출인데 나형은 2대1이나 접선 비율 같은 2대1 성분이나 대칭성을 이용해서 3차 함수를 결정하고 4차 함수를 결정하는 문제들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함수를 다양한 일반 함수 그러니까 전구간 함수가 아니라 구간별 함수를 도입하고 함수된 방정식을 막 제시해서 연속 조건으로부터 여러 종류의 함수 그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함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함수를 막 내고 있어요. 항등식을 도입하고 예전 나형 시절의 3,4차 함수랑 최근에 변칙이 많이 들어간 변형이 많이 들어간 함수에 대한 이해를 해놓고 내가 어떠한 단계의 학습 어떠한 유형의 좀 더 학습이 잘 돼 있나 구별 못하고 아무거나 풀면 잘 안 되거든 결국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챕터죠 미문 수처의 가장 중요한 챕터 적분도 만만치 않죠 적분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본격적으로 막 나오고 있죠 작년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14번 계속 나왔죠 어려워요 재작년 수능도 나왔고요 함수에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요 함수에 성질과 적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행이동이나 함수에 대칭성 평행이동 변환적 성격들이 강화된 상태로 적분과 결합된다는 얘기죠 이 또한 나형 시절에 잘 보지 못했던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적분은 공통과목 체제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화됐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거의 상식이 된 거예요 상식이 이러한 변화의 지점 이러한 가장 중요한 코어 기출들을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당장 당장 일곱 번의 기출을 다운받아서 공통과목을 여섯 개의 대단으로 분류만 해도 보여요 여러분 자 그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먼저 튼실히 연습할 9월 10월쯤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부르나요 지금은 코어 기출에 대한 뼈대를 학습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면 6평 이후에 중심이 안 잡히니까 더 바빠져요 어떡하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남들은 실무한다는데 난 아직 자신 없는데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소극적인 마음 다 이유가 내 중심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코어 기출과 뼈대 형성의 절호의 찬스가 지금이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선생님 말고 다른 여러분 스스로나 코어 기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분석이 좀 다를 수 있어 괜찮아 본인이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의 어떤 관점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런 관점 자체가 전무하고 엔제만 푸는 시대라 선생님 보기에는 너무 산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뒷심이 딸리는 겁니다 자 좋아요 골든타임의 시작과 끝에 로드맵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별거 없고 장영진 커리큘럼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온 사람도 사물학평은 봤을 거 아닙니까 N수생이면 뭐 사설모의고사에 봤을 거 아닙니까 대성 메가 프레이미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기준은 정말 정말 자명해요 내가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요 만점에 수렴해요 1등급 근처에 있어요 2등급 근처에 있고요 다 써줘야 다 써 드려야 되나요 3등급 근처에 있고요 4등급 근처에 있어요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지 왜 다 다를까요 일단 섭렵하고 일단 맞춰야 되고 일단 점수를 따야 되는 문항에 복잡도나 난이도가 상이할 테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다행인 것은 어떤 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만 나오고 어떤 단원에서 되게 쉬운 것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지수로 감세 그래프 문제인데도 4점인데도 쉬운 4점부터 어려운 4점까지 골고루 나와요 그럼 내가 어려운 4점까지는 아직 못 간다 4점 중에 기본적인 4점을 풀지 안하라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건 등급에 그대로 수령합니다 여러분 한 번 친 시험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본인이 이걸 찾나요 장현진 사회인 사모의 모의를 하세요 수능증만 모의고사는 심지어 단원별 하품호의도 제공하고 있어요 이걸 이걸 점검해서 이미 한 사람 많죠 평균을 내세요 평균 낸 게 나잖아 아 내가 현재 이거구나 그러면 목표는 어떻게 잡냐고요 목표 이렇게 잡아야죠 그렇죠 목표 이렇게 잡아야죠 맞아요 이렇게 목표를 잡아야죠 바로 앞이 아니라 그 앞에 앞에 거기가 내 목표고 그 점수로 가기 위해서는 나는 몇 개를 더 맞아야 되지 수원과 수투 중에 어디를 더 공략해야 되지 어떤 단원을 더 강화해야 될까 이걸 누가 압니까 본인이 알죠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전처럼 미적분2라는 감옥에서 가형 같은 경우는 21, 32 킬러 2개가 나와요 미적분은 킬러 감옥 나머지는 기초 감옥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다 골고루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평균적인 점수와 등급을 내가 맞고 틀린 문항을 살피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올해 선생님이 1년 내내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거 아닙니까 평균 내십시오 평균 내셔서 아 이게 내 등급이야라고 생각하고 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쭉 갑니다 선생님이 4월에 공통부목 공통과목 한정해서 공통과목에 한정된 공통 진짜 살찌어야 되거든 공통부목 모의고사를 출시하겠습니다 그걸로 다시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좀 늘었나 내가 목표했던 공부가 좀 진행됐나 따져보자고요 그죠 장영진 6월 모의도 출시하겠습니다 6평 전에 이걸 통해서 6평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의 학습이 잘 개선되었는가 진행되었는가 점수는 많이 안 올랐지만 실력은 많이 늘었어라는 느낌도 아주 좋은 느낌이거든 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내신 쳐야 된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나른해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생긴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시기나 강도는 다 제각각이겠죠 그것에 대한 만병통치학은 없어요 내가 직접 나의 문제를 극복해야죠 나의 골든타임을 승리로 밀고 나가야죠 방향을 못 잡아서 실패했어요 라는 것이 아니도록 도와드리는 게 강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지나고 있고 지금이 수능을 위해서 어떠한 시기인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알려드리고 해야 할 일들 여러분들이 거쳐가야 하는 과정들을 안내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만개의 길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공부해야겠다 마음 먹게 되면 다시 의지를 다잡고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되면 바로 시작하세요 어떤 과목 어떻게 할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고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커리큘럼 상으로만 알려드릴게요 실전 개념 4점 기출 이 안에도 뭐 킬러 문항들이 있겠죠 하지만 4점 기출 비트케인 수원 수2는 여기에 있는 코어 기출들 여기 소개해드린 코어 기출들에 대한 확장 훈련 그걸 직접 커리큘럼으로 수원 이미 완강했습니다 수2도 완강됩니다 경우의 수, 확률, 급수, 도형가극한 벡터 빈출, 대단한 빈출 주제들이 있는데 트레이닝이 힘든 선택 과목이에요 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올해 개설한다고 약속드렸죠 이런 게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는 도움이에요 공부는 생각보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지나치게 방범에만 의존하지도 마시고 지나치게 계획 수립에만 몰두하지도 마시고 내가 친 시험들 집중해서 친 시험들로 평균을 내고 두 등급 앞으로 목표를 세우고 전진합시다 생각보다 명쾌하죠 12월에 이미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장현진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소개하고 수능 찍먹을 촬영을 완강해서 업로드했습니다 지금 봐도 괜찮아요 어느 시기든 내가 이 상태구나 출발점이 여기로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그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커리큘럼 안내할 때 마지막에 사진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이건데 우리 장석준님의 시입니다 진짜 우리 올 가을에 올 겨울 초겨울 올 가을에 이런 결실을 맺고 싶지 않나요? 단언컨대 저런 결실은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기에 부단히 그리고 욕심내고 부단히 본인의 실력 어디를 실력을 살찌어야 되는지를 알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이 대추가 그냥 우연히 생긴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골든타임으로 질주하는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납시다 강의에서 만나를 Ten채에 fibre의 지적